무덤 있어가지고 좀 무섭네잉? 귀여워.. 배고리 제일 무서워.. 잠 세가지고.. 아니야 지금 코골이 되면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들 코골이가 이제 방을 뚫고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누워있는데 잠이 안 들더라고요 여보세요? 피로요! 피로왔네잉? 도시의 땅땅땅땅땅 피로한데 지금 느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행 왔다는 느낌 개 비싸다.. 오 씨발이 뭐야! 돼지가 돼지인데 육만 원이라고? 싼 거라고? 흑대 증거해야지! 야외에서 벚꽃 보여드리겠습니다 콕콕콕콕 추워해.. 야.. 제주산 흑대지인가요? 네! 제주산 흑대지예요 이거 방하네 어클끼가.. 어클로 찍어봐.. 이거 참 흑대단이 나오네 아니 내가 사는 흑대지인데 그치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꺼야 내가 신경을 흑대야 써놈 추운 Psalm 그럼 맛있게 먹는 팁 같은 건 없나요? 날씨에 절갈랑 갈 spricht 찍어 지셨거든요? 네 명이나무랑 비슷하면 항상 깻 tail 아 깻잎 명이나물 제주도사람은 이제 보통 이렇게 딱딱만 찍어 주시거든요 참고 혹시 좋아하시나요? 네 알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뭐 사나요? 네 오 그래요? 오늘 아침에 아 맞습니다 맛있는데? 오 제 증거가 남았지? 두근배 뭐야 지금 어 뭐야? 근처에 손을 세우고 있는데 네 딱 세우죠 딱 세우요? 네 딱딱하게 생겼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뱅키택키택 오? 생물탕인데? 멸치젓보다 갈치액젓이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어 칠칠푹푹푹 멸치액젓도 맛있는데 저희가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갈치석젓 이게 매콤하니 직이네 멸치젓 영이나물에 오겹살 쫙 싸가지고 갈치석젓 싸가지고 속젓속젓 진짜 맛있는데 맞지? 네 안 넣었던데? 응 제주도 온도 그렇잖아 맞지? 제주도품이세요? 네 제주도 살면 좋죠 네? 제주도 살면 좋지 않나요? 상추 상추위에 깻잎 멸치젓 담그고 갈치석젓 싹 바르고 멸기나물 쫙 올리고 마늘에 삼장 으아 왓 마음날도 못하자 와 말도 하시는 것 같아 와 진짜 재밌다 와 오랜만에 먹방은 지닌다 하는 거 같은데 제가 편이어서 꼭 해줄게요 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이 집배 고맙습니다 비주얼 봐 와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다이어트라서 원래 한 공기밖에 안 먹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초반을 간장 초반으로 갈치석 좀 나오려고 그리니 이거 아예 먹는 거든 더 맛있는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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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빠삭바삭 육즙배 애기 빰 이렇게 해가지고 바삭히지 않았어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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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행복해야지 지금 딱 피곤한 상태로 식구장에서 딱 씻고 가하진 않고 딱 자면 바삭바삭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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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씻을 거야 이분 아침이 씻을 때 맛있을 거잖아 그게 난 안 나 뭐 잘 알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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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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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탑